양치하듯이 하면 돼요 난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 요즘 항상 팬분들 생각이 더 없다 자꾸 팬들이 참 항상 뿌듯하고 있다 잠시만요 저 이제 밥 시키려고요 뭐 시킬까요? 오늘 입 뭐 발랐어요? 정말 많이 느꼈다 무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모르는 말이야 진짜 모르는 말이야 그냥 이렇게 잘 모르는 말이야 지금 잘 모르는 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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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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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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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